헐 아니 이거 적당히 해야지 시츄 워슈 안녕 여러분 시츄입니다 드디어! 드디어! 돌아왔습니다 바로 원영이와 유진이가 있는 그 그룹! 아 진짜 엄청 기다렸어요 바로 아이브인데요 제가 아이즈원 초창기부터 쭉 봐오지 않았습니까? 저에게 아이즈원이 좀 각별한 거 아시죠? 다른 멤버들은 잘 몰라서 나무위키 보고 갈게요 다 예뻐요 리즈, 레이, 원영, 유진, 가을, 이서 아니 왜 이렇게 다 예뻐? 장난 아닌데? 와 12월 1일 데뷔! 따끈따끈하죠? 세상에 너무 뜨거워! 앗 뜨거워! 리더가 유진이네요 어 안유진 리더 아 일본 멤버가 있구나 자 멤버 봤으니까 뮤비 바로 보자 뭐지? 나르는 양탄자? 오오오오오오오오오! 어이씨 어.. 멤버들 장난 아니다 진짜 오! 원영아! 내같이 감청되는 감정들은ies 뭐야, 목소리 왜 이렇게 좋아? 뭐야, 뭐가 이렇게 신박해! 어, 유진이! 다들 어찌 이렇게 깔끔하게 생겼지? 와우. 오, 노래가 목소리가 너무 잘 들려요. 뭐야, 보조개 너무 귀엽다! 너무 예쁘잖아! 이거 너무 좋다. 이 부분 너무 좋아. 뭐야, 웃는 거 너무 예쁘잖아! 오, 이런 거 효과 너무 좋다. 뭔 일이야, 유진아, 이게? 뭔 일이야! 오, 내 옆에 있는 너를 그 눈에 비친 나를 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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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 오, 내 옆에 있는 너를 어우, 내 옆에 있는 너를 어우! 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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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 부분 너무 특이하다 오 오 오 호스 포스 귀엽네 아응 미안합니다 나를 아 조합이 너무 좋은데 이거 완전 진짜 조합이 미쳤는데 아니 1, 2, 3, 4, 5, 6, 7 You make me feel like 11